본인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 통화까지 다 했다고 하고 자기의 어떤 GPS 기록과 관련된 것도 다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지금 당대표였던 사람이 어떤 공청객이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명태인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신뢰성이 좀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준석 의원의 특징이 그냥 말만 하지 않고 항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말에 증거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건 상당히 폭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폭로를 하고 있는 건 일단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금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정도의 수준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의원이 좀 입이 떨어지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쨌든 그 당시에 관여를 했었고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때 바로 잡는 게 가장 원칙적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도 본인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확 더 털어놓게 될지 혹은 더 강하게 공격할지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미지수다. 지금 현재 수준은 적극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자기 방어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호황은 당협 위원장이랑 도당 위원장은 똑같은 사람이겠지만 당협 위원장은 도당 위원장 말을 들어서 웅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강서구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 원칙은 아니구나 우선 원칙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두 개의 지역에 대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사실 지역명을 얘기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저는 이 상황에서 그냥 여러 잡음에 노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 당에서는 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발생해야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듣기에는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 같아요. 윤 대통령이 나한테 원칙 없이 공천을 좀 요구를 했고 난 굳이 지역명까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공개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왜 생긴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수순이 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지를 그쪽에서 좀 고민을 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김수민 의원님 이게 정치 언어인 거잖아요. 번역 좀 해주시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조금 더 폭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죠. 예전에 몇 주 전 혹은 한두 달 전에 태도하고 조금 더 달라진 그런 모습인데 그 배경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해서 당시에 대표였기 때문에 공천에 또 근접해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의 가설이 이준석 의원을 좀 괴롭힌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공천 개입의 당사자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국민의힘 내 친윤계에서는 아니 이거는 이준석 대표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이준석 의원의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 특히 이제 아마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의견이 맞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틀렸던 부분들. 서로 달랐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콕 찍어서 포항시장하고 강석구청장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것이고 그 당시에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깊숙하고 시시콜콜하게 개입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또 이와 함께 얘기한 게 본인이 영부인하고도 만났었다. 영부인 쪽에서도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양쪽 간에 이 공천 개입의 책임을 놓고 좀 더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 뭐 이걸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일종의 반격으로 봐야 된다. 왜? 뭔가 지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책임이 당시 당대표던 자기한테 뭔가 쏠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라고 쳐내는 취지의 발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반격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죠. 김소연 변호사가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준석 의원, 얄팍한 협박질로 용산이나 선배 정치인들한테 살려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그런데 이거 변호사부터 찾아서 상담하고 선임하는 게 먼저라는 조언 해주고 싶네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얄팍한 협작질이고 살려달라는 시그널이다라는 이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 씨 변호인이잖아요. 영장실질심사까지 자기가 쭉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명태균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저 자체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일단 이준석 의원도 뭔가 공천위 개입이랄지 명태균이 관여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서 일단 상담하고 선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명태균과를 알고는 지내고 여러 가지 소통을 했지만 그런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 그러면 자기가 입장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명태균과 신호지 않고 소개받은 과정, 그 정도의 얘기를 했다가 지금 노골적으로 그 과정에서도 밝힐 수밖에 없는 입장에다가 본인이 판단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 통화까지 다 했다고 하고 자기의 어떤 GPS 기록과 관련된 것도 다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지금 당대표였던 사람이 어떤 공천계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명태균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신뢰성이 좀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준석 의원의 특징이 그냥 말만 하지 않고 항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말의 증거까지 이게 합쳐지게 되면 이건 상당히 폭발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포항시장이랄지 강서구청장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폭로를 할 것인지 그런데 앞으로는 더 자세히 폭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죠. 지금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내가 다 폭로할 거라는 취의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정도의 폭로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의원은 평소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명태균 씨보다 신빙성이 있는 주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결국은 폭로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같이 지금 내놓으셨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준석 의원이 머리를 복잡하게 쓰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까? 폭로라기보다는 피 안 날 만큼만 찌르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을 검찰에서 소환할 것 같으니까 나 소환하면 나 다 얘기한다. 결국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문제 있다. 그런데 내가 문제 없다고 하는 논리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하신 것이어서. 김윤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 안 날 만큼만 찌르자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소민 의원님. 피 안 날 만큼만 찌르는 건 진짜 고도의 기술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큼만 찔러야 피가 안 나고 아프기만 한 것이냐. 이준석 의원은 이런 고도의 기술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피가 좀 나도록 찔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공청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이거는 처벌할 정도의 폭로를 한 거냐 했을 때. 사실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때 공청 개입의 경우는 이게 좀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기타 공무원, 공무원의 기타. 그 밖의 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이게 처벌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 개입 자체가 이제 처벌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이제 처벌을 염두에 두고 폭로를 하고 있는 건 일단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글쎄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정도의 수준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의원이 좀 입이 떨어지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쨌든 그 당시에 관여를 했었고.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때 바로 잡는 게 가장 원칙적인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도 본인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확 더 털어놓게 될지. 혹은 더 강하게 공격할지.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미지수다. 지금 현재 수준은 적극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자기 방어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자기 방어로 보인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입장에선 내가 찌른 건 피가 날 만큼 찌른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명태균 그리고 김여사나 윤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의원까지 모두 다 한 팀 아니냐라는 취지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피가 나게 찔러서 그 피가 나면 만약에 다 한 팀이라고 하면 내 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가 피 안 날 만큼만 찔린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탄핵이랄지 법적 위반 사유로 가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저건 대통령은 당선자로서 부도독 행위다. 정치적 개입이다. 이 정도 하지만 그 정치적 개입이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정도만은 폭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김민수 최고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폭로 자체가 그냥 윤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뭔가 영향을 미치고 해악을 끼치는 그 수준이 사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본인이 그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위반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너는 당대표로서 한 게 뭐냐. 그렇죠. 거기에 꾸꾸지 지켰어야 하고 그다음에 공천에서 당선자랄지 대통령이 개입을 했으면 그걸 막았어야 하는데 그러면 당대표로 어떤 책임 이런 것도 또 본인한테 흑복군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의 이야기는 적정선에서 잘못하면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은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적정선에서 너무 나가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긴 있는데 법적 처벌까지는 아닌 그 애매한 선을 이준석 의원이 지금 적당히 찌른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쉽게 완전 다 폭로하기는 또 어렵지 않겠느냐. 뭘 알고 있다고 해도 폭로하기는 쉽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친용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참 당대표 복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또는 대선 때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또 기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조원이 또 대통령께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었고 앞서 선거가 큰 대선이라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대선에 대한 기여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의견을 얘기한 의견 교환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교환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게 유법이 아니다고 하면 의견 교환이 되는 거고요. 그게 뭔가 강력한 대통령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게 가도로 유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무 개입이죠. 그래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대통령 당선인일 때하고 대통령 됐을 때 이후가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는 경계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당선인이었을 때는 어떤 당무 개입을 한다랄지 아니면 공청 개입을 한다랄지 이게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이랄지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것 자체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처리할 때도 의견 개진이라고 많이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청 개입하고 정치적 개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결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당에 대한 의견 개진이 단순히 이게 의견 개진을 볼 수 있느냐. 이건 충분히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고 공청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한 끗 차이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의견 교환이 되는 건지 공청 개입이 될지는 굉장히 기준선이 모호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쪽 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서 시작됐었던 이 공청 개입 의혹이 이준석 의원한테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죠. 왜?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었어. 많은 얘기를 했었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무슨 보도가 있었느냐. 같이 볼까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검찰에 가서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2021년 5월 9일 이준석 의원한테 전화가 왔고 3, 4일 후에 당대표 선거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이 첫 번째 5월 9일에 전화가 왔고 이후에 3, 4일 후에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서 당대표 선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관련 보도에서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봤던 거죠. 내가 그때 도와달라고 한 건 잘 부탁드린다는 정도의 인사치례 정도였었다라는 보도가 어제 보도예요. 여기까지가 이준석 의원의 인사치례였었다라니까 어제 보도였는데 오늘 어제 저녁에 이준석 의원이 직접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느냐.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죠. 내가 GPS 이동, 동선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앞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공개를 하면서 5월 9일 제가 명태균 사장 전화번호를 받고 3, 4일 뒤에 대구에서 만나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 당시의 위치, 동선 기록을 공개한다. 나는 5월 24일에 대구를 처음으로 간다. 그 전에 대구에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만나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5월 9일하고 3, 4일 뒤면 5월 10몇일 때겠죠. 5월 10몇일 때는 나는 간 적이 없어요. 5월 24일에 처음 대구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지금 이동, 동선을 공개를 했어요.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파란색으로 자기가 움직인 동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김수민 의원님,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싶어요. 일단 이준석 의원 의도는 명태균 씨 말의 증언의 신빙성 그리고 명태균 씨의 전반적인 진술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동선으로 입증을 했으니까 이준석 의원 말이 맞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5월 9일하고 3, 4일 뒤냐 아니면 5월 24일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5월 그때, 그 달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인 것이고 지금 남아 있는 의혹은 이제 언제 만났느냐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될 때에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고 여론조사 조작설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준석 의원은 허무 맹랑하다는 취지로 근거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의혹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의원이 같이 김영삼 전 의원 공천에 힘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듬해 윤 대통령 취임 직전의 일이죠. 거기에 대한 의혹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언제 만났느냐. 이것이 이제 그렇게 깊은 본질은 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명확한 관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아직 좀 입증해야 될 것. 명태균 씨 입장이든 이준석 의원 입장이든 입증해야 될 것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검찰 소환 조사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본인이 떨치고 싶은 게 있다면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if not을 테러까지도 너무 일어나는 것 같은 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이 공간이 준수 있다면 사실 그리움이 줄어든 것 같아요.